근데 니들이 자꾸 동물원 가니까 걔들이 이 더운데 밖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애들이 얼마나 덥고 피곤하겠니? 그러니까 곰들이 그렇게 TV 나와서 피로야 가라! 이런거 아니야 왜? 이 피로가 간 때문이 아니야? 그럼 너 때문이라고 그게?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덥고 갈증 나면 그렇게 콜라를 먹더라 얼마나 애들이 트름 나오겠니? 그러니까 제발 북극곰 보려면 겨울에 가라고 겨울에는 곰들 다 겨울잠 잔단 말이야 북극곰은 안자 아니야 북극곰도 겨울잠 자 야 그러면 지금 북극은 진짜 계속 겨울인데 그럼 지금 돌아다니는 애들은 몽유병이냐? 네? 네? 어? 그럼 그 가만히 있는 애들은 그러면 가위 눌린거요? 네? 네 그래도 걔는 몽유병 걸려서 돌아다녀야 돼 응? 왜? 너 때문에 어? 너의 그 욕심때문에 들었지? 니가 오죽 답답하면 저러겄냐 아이 근데 삼촌 동물원 가면 북극곰이 반갑다고 으어양 해준대 아니 반가워서 그런거냐 아니면 더워서 그런거지 네? 애들이 가득이나 두꺼운 털 파카 입고 있는데 네? 어? 겨장이 얼마나 땀차 걸냐 어? 등에도 땀띠 난다고 근데 이 팔이 이래가지고 애들이 못 긁어 응? 으어양 으어양 누가 아냐 왜? 어? 그렇게 곰 끓여먹을 때는 맛있다고 먹더니 못됐어 내가 끓여먹어? 그래 너 조개탕은 뭘로 만들어? 조개 곰탕은? 곰? 난 그게 그건지 몰랐는데 몰랐는데 그렇지만 너는 와 나 살다 살다 6년만에 욕 나올 뻔했네 그래도 걔는 곰탕돼서 죽어야 돼 응? 나 때문에? 그렇지 인마 누구 육심? 나 이 육심때문에 그렇지 아이 잘하네 빨리 너 때문에 곰탕된 저 곰들한테 다 사과해 아휴 곰아 미안해 목소리 더 크게 해 곰 지금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정신없어 곰아 미안해 네 내 육심때문에 시현아 곰탕룩장 피로약하라 어? 왜 그러는데? 사형촌이 그 엄마가 목류병 걸려서 양주파니까 그 옆에 있던 서른도 아저씨가 반쌓이구만 으아아아아아악 어이구 정신좀 차리라 닌 내가 왜이러는거 같노 어? 왜이러는거 같애 몽위병? 으이구 아 이 자식들 결혼식 끝나면 왜이렇게 안와 으아아아아아악 야 야 왜이렇게 늦게와 아 비교수기야 결혼 축하한다 결혼 축하한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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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야 별거 아닌데 이거 우리끼리 십싱이만 걷었다 야 뭐 이런걸 에이 야 배고프지? 밥때먹어 아 밥때먹어 아 밥때먹어 아 뭐 이런걸 또 에이 아우 참싶다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3만원 20년 친구들이 3만원 밥값이 6만원인데 두당만원씩이라니 밥이 넘어가냐 진상들 여기 밥이 별로그 스테이크 업 하지 그랬나 입 닥쳐 신혼여행 어디로 가나 올빼 선물 있지만 내 쫓을 수도 없고 여기 백주 좀 더 줘요 그건 따로